또 이강재 선수의 퍼포먼스, 이런 것도 또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자, 컷 서브. 네트 탑을 넣었고요. 자, 토스 큽니다. 좋습니다. 이강재 선수의 노련함이 돋보입니다. 자, 수비스 김진혁 선수가 물러나 있는 것을 보고 가볍게 엔드라인으로 떨어뜨려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안정적인 서브 이후에 넘어차기, 주간 공격.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날씨 타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수는 아직은 조금 몸이 들풀릴 것 같습니다. 낮게 들어갑니다. 사이로. 높이. 넘어차기. 한 번 못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강재 선수의 발등 공격 상당히 위력적이었죠. 우수비스와 좌수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확한 공격. 그 다음 넘어차기를 좀 두특기로 많이 쓰고 있는 이강재 선수. 그렇습니다. 넘어차기의 원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머린 리시버 올라갑니다. 낮게 들어옵니다. 네. 바닥을 했어요. 자, 공격 기회입니다. 앞쪽으로 붙여놓고 다시 넘어차기. 영타로 들어왔어요. 붙여봅니다. 바로 공격. 자, 수비가 됩니다. 낮게 들어오고. 멋차기. 일타. 자, 힘을 살짝 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강재 선수의 아주 베테랑다운 공격이 나왔는데요. 네. 좌측으로 몰아넣고 좌측으로 가볍게 떨어뜨려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섭. 자, 토스 올라갑니다. 공격 기회. 괜찮아요. 당경. 네. 지금 강타를 예상하고 수비 범위가 조금 길게 벗어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1등가에 천유빈 선수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아있었고. 또 좌측이 김진혁 선수는 물러나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강재 선수는 가볍게 떨어뜨려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그런 수준에 또. 자, 대각으로 붙이는 코스 넘어왔고요. 토스 짧게 올려주고 공격. 높이 떴습니다. 자, 토스 한 번 가고. 한 번 채로 오른쪽. 자, 어렵게 받아 봅니다만 살리지 못했어요. 잘 따로부터 주긴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강재 선수의 어떤 코스 공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판정하기 어려운 게 정말 좋은 공격이거든요. 자, 쪽으로 받아주고요. 올라갑니다. 자, 대각. 작은 공격. 다 전했어요. 길목을 잘 지키고 있어요. 올라갑니다. 바로 갑니다. 자, 이쪽에 토스. 한 번 채로. 테이킹은 다 돌아가시네. 자, 미리 가수비가 테이킹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강재 선수의 코스 공략을 1등의 김지영 선수 눈치를 쳤어요. 잘 가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임팩트하는 순간에 상처가 조금 높이. 이강재. 쏘리. 한 점 쏘리. 들어왔고요. 네, 좋아요. 네. 준비. 준비.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지금 들어온 공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선수들이나 일반 관중들이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왜 제공을 못 잡을까? 제공이 이강재 선수의 노림미 점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대의 서브. 자, 토스. 바로 넘어왔어요. 공격 기회입니다. 토스. 자, 석박. 아, 참고. 네, 빈 공간 잘 봤어요. 정말 이강재 선수 공격수와 또 1단 가야 세트 임상욱 선수 또 우수비를 지키고 있는 천유빈 선수와 서로의 수소함이 치열합니다. 자, 받아냈습니다. 오! 자, 회전염 잘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강재 선수도 지금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재 선수의 강공에 대비한 수비 포메이션을 이강재 선수는 오히려 역으로 연타로서 지금 그 득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서브. 회전이 잘 걸립니다. 자, 공격. 네. 눈치를 챘죠. 자, 이렇게 잡기. 좋은 공격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공격은 장한민 선수가 잡기에는 이미 영모션에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죠. 아, 아주 좋은 공격이 좋네요. 장한빈 선수의 서브 지금 장한빈 선수가 속해 있는 1등가 1등가는 대한민국 유일하고 부산 최초의 실필이기도 합니다 코너 특수하게 찔렀습니다 이궁재 선수가 일단 공격 범시를 줄여가면서 이어가고 있어요 공격시 강력 조절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포인트 차 장한빈 직선 올라갑니다 바로 넘겨 이강재 선수의 낮게 갈아차는 킹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강재 선수 그만큼 시야가 넓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바라보고 자수비스와 우수비스의 틈을 틈새 공략을 해서 득점으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장한빈 이강재 선수 이번 공격이 중요합니다 자 직선 길게 받아냈고요 올라갑니다 이강재 선수 받아냈습니다 일단 넘겨야죠 다시 공격기회입니다 1등가 맞죠? 붙여주고 점피 좀 짧게 공격기회 잡습니다 이강재 자 바운딩 컸는데요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자 넘겨놓고 봅니다 조이키스포츠 공격기회 대강재 선수 자 이강재 선수가 일단 회심의 포인트를 하나 날려주죠 그렇습니다 이강재 선수 앞전과 동일한 코스 동일한 방법으로 그대로 또 점수를 가져갑니다 1등가에서는 이강재 선수의 인비를 차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수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거예요 자 세 포인트 자 리스부 됩니다 자 붙여주고 아 바로 넘어왔습니다 조이키스포츠 공격기회 너무 차게 수비됐고요 자 공격기회 1등가 장한빈 자 영타 앞쪽 다시 마마차기 어렵게 머리 받아냈고요 넘어갑니다 또 다시 공격기회 대구 공격 아 수비됐죠 자 토스 올라갑니다 공격 아 이렇게 찍었어요 자 긴 랠리 영타 아 자 뒷맞은 듯 공격 들어왔는데 지금 방금도 지금 앞에 득점가 그 유사한 코스거든요 그렇죠 2점 앞서는 1등가 2점 앞서는 리스부 됐습니다 리스부 됐습니다 리스부 됐습니다 리스부 탑은 저거예요 지금 1세트 2세트 3세트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가에서 조이키스포츠 이강재 선수 전 미리 차기 볼을 지금 데뷔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2세트 2세트